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.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서울 SK서린 빌딩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SKENS와의 합병안을 가결했습니다. 참석한 주주들의 찬성률은 85.76%였습니다.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하기 위한 주총 결의는 특별 결의 사항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,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결됩니다. 이에 따라서 오는 11월 매출 88조 원, 자산 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출범할 예정입니다.